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우시죠 10번 마신 사람 많아 왜 치해요 집집고 있어요 아 진짜 오늘 날씨가 조금 선사했는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제가 항상 행사를 갈 때는 비가 좀 자주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꽃보다 물을 그만 좀 더 잘 타는데 그러게 제가 또 네 좋았다면 추억 아니겠어요 그렇죠 좋았다면 추억이고 나빴다면 정말 남았죠 너무 멋있죠 뭐 너무 최고야 제가 멋있는 척하는 걸 좀 좋아합니다 멋있다 요즘에 명언곡을 열심히 좀 하고 있는데 좋았다면 추억이고 나빴다면 경험이다 맞습니다 오늘은 아주 좋은 추억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도 이렇게 새생각이 너무 좋으니까요 그렇지만 또 조금 아쉬운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? 마지막 곡? 벌써 마지막 곡을 안돼 시간이 참 빨라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나가는 그런 시간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철학적이야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참 빨라요 시간이 참 빨라요 시간이 참 빠르긴 하네요 마지막 곡 제가 이제 남겨드리고 안될 안될 여러분 많이 박수 많이 쳐주시고 소리 많이 짚어주시면 앵콜 앵콜을 또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